와 근데 이거 패드 진짜 개좋은데? 이거 패드 엄청 미끄러워 약간 이거 미끄러지는 게 커질 거 같아 근데 부드러워 되게 좋다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끊어주세요! 유튜브 러브 안녕하세요 인형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따라 찍는 이유는 장패드를 밖으로 써볼 건데요 바로 순간이동! 제가 이번에 열어볼 거는 이 패드인데요 지금 쓰고 있는 이 녀석이랑은 다른 거예요 이 녀석의 중간 버전이라고 하는데 벤큐 GSR SE 레드입니다 짠! 딱 뭔가 스페셜해 보이지 않아요? 이게 확실히 다른 게 이거랑 크기는 사이즈는 똑같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거는 약간 꺼클꺼클한 느낌의 패드거든요? 꺼클꺼클해 약간 패드가 근데 얘는 좀 부드러워요 그리고 얘는 좀 한 번 코팅이 더 돼있다고 하더라고요 저거에서 이 패드! 오! 확실히 부드럽다! 오! 이번에 그럼 이걸로 바꾸면 뭐 얼마나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고! 아 힐 좀 좀! 자 뭐 뭐 썅이 들어가 들어가 어 근데 나 이 패드가 나한테 훨씬 잘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사실 좋은데? 백끼리 백끼리 아 뭐해요? 뭐야? 3 9 2팀 망키 9 컷 컷 힐 힐 메카 컷 와 근데 이거 패드 진짜 개좋은데? 이거 패드 엄청 미끄러워 약간 이거 미끄러지는게 파는 것 같아 어 근데 부즈랑이 되게 좋다 우와 나이스 뭐야 형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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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파컷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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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괜찮은데 이거? 슬라이딩 패드 오 진짜 온다 지금까지 실력이 패드 광고하려고 지금 못한 거라고요? 3년을? 아니 3년을 못한 이유가 패드 홍보하려고 오 오 근데 이거 진짜 뭔가 패드 이게 더 좋다 훨씬 좋다 그 음빨인데 약간 이거 되게 오 오 오 오 오 코 타잉 타잉 차녀 벨 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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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차전 2차전 2차전 전투 뭐지 쟤네? 아니! 아 이번 판도 졌다. 아 근데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. 마우스 패드 너무 마음에 들어. 약간 잘 미끄러진다고 해야 되나? 내가 못했던 게 패드 때문이었나봐. 완벽했지만 마우스 패드가 아쉬웠었어. 진짜예요. 살려줘. 하하. 아 졌어. 어 영상 끝났다. 그런데 있잖아요.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셨나요? 뭐라구요? 안 눌러주셨다고요? 그렇다면 별 수 없지. 그래 넌 눌러주겠니? 그래 넌 눌러주겠니?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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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.